우리 사례를 직접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소개해드린 예지요. 이 자료로부터 제가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요. 사람들은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관심을 갖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척도가 7점인 4개의 문항의 리커트 설문조사를 16명에게 실시해서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, 두 번째는 운영체제가 내가 쓰는 소프트웨어와 얼만큼 잘 호환이 되는지 또 디자인은 매력적인지 또는 브랜드,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지, 유명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일 좋으면 7점, 마음에 안 들면 일정 사이에 점수를 주라고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PCA의 과정을,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, 그리고 실제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R 코드로 구현한 자료는 이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직접 여기에 입력하시고 R로 실행을 시키면 또는 COFA2는 R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 코드를 카피해서 입력하시고 실행시키면 바로 돌아가고 우리 실습실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R 명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자, 가격에 대해서 16명이 준 그런 점수들이고 이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서 16명이 준 데이터들과 이 브랜드의 선호도에 대해서 16명이 준 데이터들을 다 입력했습니다. 그럼 이 데이터로 데이터 행렬이 만들어지겠죠. 그 마이 데이터들을 이제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CA를 진행하는 겁니다. PCA. PCA를 진행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싱글라 밸류를 찾고 또 싱글라 벡터를 찾아서 그래서 PC1, PC2, PC3의 이제 스코어들을 계산해줍니다. 이게 다 그걸 하는 단계의 명령어들입니다. 그래서 PC1을 구하고 PC2를 구해라. 뭐 하는 식으로 해서 PC1, PC2를 한번 구해서 나열을 해봐라. 그러면 이게 가장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 요소들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이 16명에 대해서 원래 데이터들을 이제 행렬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 겁니다. PC1, PC2, PC3를 구해서 16명의 데이터들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쭉 했더니 PCA를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결과가 의미하는 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중요한 important component는 뭐였냐면 이 표준 편차들을 다 고려해가지고요. 그래서 PC1, PC2, PC3의 새로운 축에 대한 information들을 이제 얻은 거예요. principal component를. 그래서 이제 가격의 중요도를 이제 그 11가지 조건 중에 그 중요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새로운 PC1, PC2, PC1 구했더니 사실은 여기서 의미한 것은 위의 레드, PC1 열들을 이 레드, 이 1 여기랑 곱하면 이 벡타와 이 벡타를 곱한 이런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행렬 이 G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G행렬의 이 컬럼들이 이 컬럼들이 이 컬럼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축을 주게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 원래 데이터들을 이제 PCA를 해서 얻은 그림이 이겁니다. My PCA라고 하죠. 그러면 이 새롭게 얻은 축에서 축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주요한 팩터들 주요한 새로운 주요한 팩터들이 이 벌써 이게 그 영향을 거의 그 11개 요소가 있었는데 이 세 개 그 중에 세 개의 요소가 거의 90%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11개 중에 3개를 8개 요인은 거의 10% 또는 15% 이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PCA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그 그 회사에서 그 차를 생산할 때 이 11가지 그 요소를 고려할 때 가중치를 그 그 어떤 것에 주어야 될지를 이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모터 트렌드 매가진에 실린 자동차 32가지 종류의 11가지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PCA를 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매니지먼트에 의사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PCA에서 얻어진 그런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실제 한번 해보실 것은 본인 주의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그래서 이 PCA 알고리즘을 거기에 적용해 보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같이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